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장 마감시황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증시 하락 마감 됐고 지금 오늘 중국증시가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서 국내정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동조화 현상이 장후반에 나타났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증시 0.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증시 같은 경우에도 나프타 관련해서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를 버텨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무역분쟁 관련해서 내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증시를 동반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내정시 같은 경우에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금밀 바로 투신권에서 매도가 꾸준히 나타났었고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매도를 했습니다 차익 매물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구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스닥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바로 이 투신권의 매도가 꾸준히 이어졌고 외국인도 소포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개인이 일단은 1285억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자 결국에는 개인의 주도를 하는 개별주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종목군들 보면 뭐랄까요 실적에 의한 그런 상승이 아니라 바로 재료매매에 대한 선순환 매적인 형태를 띄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수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260에서 2265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조금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지금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더욱 더 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에는 투매에 대한 물량 자체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만약 이 자리를 깨서 내려온다면 그때는 물량이 좀 더 거래량이 늘어날 확률이 다분히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같이 보시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게 사실이고 이런 상대적 강세가 좀 더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9월달 거래일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 짧은 거래일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대형주들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는 것은 조금 역부족이다 결국에는 좀 더 작은 종목금들 스몰캡 관련 종목금들에 대한 반등세가 주를 이룰 수 있는 바로 9월달 시장 분위기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금들 한번 살펴보실 텐데 먼저 삼성출판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출판사가 거의 4일 동안 지금 10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자 오늘 19,800원을 장중고가를 찍고 신고가입니다 찍고 내려와는 과정이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의 음악차트에 올랐다라는 순위권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핑크폰 관련이거든요 핑크폰 관련 그러니까 이 핑크폰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한가지 더 보신다면 IPTV를 대상으로 IPTV 안에서도 핑크폰 TV라는 게 채널이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채널에 대한 다변화 매출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 급등이 나타났고 다만 이런 부분 자체는 바로 회사에 대한 가치가 바뀌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많은 때까지 내려간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현실적이지 않고 다만 15,000원에서 16,000원 부분이 적정 가격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부터 단일 호가에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종목분들은 추경 매수보다는 적정 가격대의 단기적인 반등을 좀 더 노려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소름 대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소름 대코가 오늘 조림 관련해서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고 결국에는 경업주거든요 북한과의 관계적인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북에 대한 관계는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바로 미국이겠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립서비스를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 경업주에 대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북한은 결국에는 경업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바로 미국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적으로 보실 종목은 와이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와이솔이 오늘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19,750원 종가가 최고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증폭기 관련 업체인데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에 대한 확대가 정책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3분기에 내 실적도 상당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충분히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재료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신고가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고 와이솔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운영하는 저의 포트폴리오에도 편입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입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서 AS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방송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테이펙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테이펙스가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애를 조금 먹이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가격대 2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대에서 주가가 지금 32,550원까지 약 20% 이상 상승을 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지금 테이펙스는 바로 테이프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테이프 관련이 우리가 2차전지용 테이프 또는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 테이프 전연 테이프 이런 부분 자체를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관련된 테이프라든지 2차전지에 관련된 테이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에 대한 매출이 늘고 있는 과정 그런 늘고 있는 과정에서 테이펙스에 대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35,000원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좀 더 홀딩에 대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CJ 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CJ 헬로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했는데 주가 추위 한번 같이 보시면 바로 여기 이 위치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휩소에 의한 과정인데요 사실 11,500원 6월 22일날 장중고가를 찍을 때 이슈가 됐던 게 이 CJ 헬로가 다시 한번 더 매물로 나와서 이 통신업종에 대한 다시 SK로 갈 것이냐 아니면 LG유플러스로 갈 것이냐 그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런 루머도 많이 돌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비슷한 제로지만 제로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정보 자체를 100%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 CJ 헬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부적인 정보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갈 확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1,500원 6월 22일날 장중고가를 돌파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다분해 보이는 그런 종목군 바로 CJ 헬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마감시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마감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